선생님께서 이제 이 영상이 나간 당일부터 일주일 동안 뭘 진행하신다고요? 무료점사! 무료점사 이벤트! 무료점사 이벤트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예를 들면 월요일에 나가면은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딱 7일 동안? 네. 그럼 어떻게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일단은 문자로 주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제가 손님을 볼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문자로 사연하고 사연보다도 문자로 점사 좀 보고 싶습니다. 이런 걸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다 봐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 중에 제가 골라서 이렇게 전화를 드려서 봐 드릴게요. 아... 최소 몇 분 정도 봐 주실 거예요? 하루에... 글쎄요... 한 10명 이상 봐 줄 수 있지 않을까요? 아 그러면은 그 사람 무료점사를 원하시는 분은 선생님의 지금 여기 영상에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. 그 전화번호로 이름, 생년월일, 사연들, 어떤 부분이 힘든지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하면서 무료점사 이벤트 일주일 동안 네. 해드리겠습니다. 자신 있으십니까? 해봐야죠. 알겠습니다. 많이 참여해 달라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많은 사람들 보고 참여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